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참배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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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만 공유하기가 없다. 하느님과 공유하기는 상당히 과연죠. 그리스도의 신비. 물론 어떤 얘기를 할 때 확실히 갖고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확신할수록 공유점은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여기다 상대를 보고 하느님이 나의 태국, 나의 행동을 하느님을 얼마나 공유할까? 내가 감동할까? 주의는 게 아니라고. 나의 작은 공원체에도 하느님이 감동할까? 중요한 거지. 감동. 감동은 아니죠. 위험한 거 아니죠. 저도 아주 위험한 거에요. 이 얘기하는 중. 자, 오늘 와서 우리 시부님께서 꼭 공유하는 말 말씀해주시고 아까 그 결정적인 멘트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에 정말 상큼 좋았어요. 라는 얘기에서 하느님께 공유하고 좀 긍정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후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노래만 들려도 여기 왔겠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희도 책갈볼도 이렇게 배틀하고 와가지고. 또 택시가 왜 이렇게 비싸. 그죠? 동대구에서까지 또 억울드라고. 그냥 그다. 택시가서 역시 친절하죠. 그럼 어디 가세요? 저걸 알아서. 이 아침에 여기 감사. 얼굴과 아파트 두고 쌓여있는 곳에서. 무슨 아파트요? 또 내려준 데도 못 자꾸 내려줘가지고. 착판되어 여기 아홉십이사. 자녀들이 쳤다 나오세요. 아주 사이사이사이 해가지고. 뒷걸음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택시가 등과. 자녀들에게 한번 감사드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걸 포함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소자들. 520명을 세례시킨 선진님 동안. 남중산국기관영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고 나중에 잠깐 일소를 많이 찍고. 그래도 감사함 상당히. 후원회를 많이 할 것 같다는. 제가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아홉십이사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은하십이사 실자분들께서. 여기 그런.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대내사가. 위대한 시를 썼죠. 천주교의 한 단어관. 위대한 시를 뭡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했을 때.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 내가 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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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야. 하면서. 아무래도 널리라는. 멋진 시를. 쓰시고. 우리 가토리에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이 노래. 자. 원래는. 이 노래. 1, 2, 3, 4, 5, 4. 11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죽어죽고. 심드라함에. 2분. 3초에. 천천히 쓸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출설을. 다시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드란. 불탄의 포가. 한국 출설자들의 영혼이. 오랫동안. 공동체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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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r. 이낙소의 전기가. 글쎄게 하지 말려 아무도 저걸 보걸란대 하지 않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꼭 하느님을 불러지 인내하니 나이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 마음으로 맘도 못하노라 수련님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움직여서 기도를 좀 줄이든가 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헬파타에 받아들여서 30분이 더 기록하던데요 기도를 밀리고 선행위를 주셨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더 하느님의 뜻을 알겠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 마음으로 만족하오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불러지 하느님을 불러지 고맙습니다. 사실 작전도 안 짰는데 다시 성당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앵콜하기가 저도 안 짰고 쌓이거든요. 천하의 조효급을 싫어하다. 조효급을 싫어하다가 천하의 진성식으로 오시곤 해요. 진성식에 오는 최후의 1위 개논티 제가 진성님을 알거든요. 연수증을 취급하니 제가 같이 인사를 해서 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닐 수 없어서 제가 감사함을 생각할 건 일찍부터는 논픽션입니다. 네가 갔다 와라. 진성씨 아시죠? 남동역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보릿고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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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sal. 문화. 문 Argentina. 최초의. кт. 순. 문화. 이 시절을 바람결에 지워만 떠날 때 버렸어 어머니 사는 이쁜 사람도 바람을 웃고 잊고 계여 극들이 풍경이 벗어버린 안 슬픈 목적이기 어머니의 잠수이었어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하얀 우지한 내 꺼지는 소 숨쉬 우리 울먹게기 주린 배잡고 몬남반 같이 배채우시던 시들 엎지 하셔서 조금만, 조금만 피해낸 그 시절에도 바람결에 치워 떠나더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이 삶을 잊고 삶을 하늘을 부릅독이여 불티비 엇다들과 슬픈 독자들 어둠의 한숨이 없어버렸네 불티비 엇다들과 슬픈 독자들 어머님의 꿈꿈이었어 제가 이 꼴 방법을 좀 신청해드릴까요? 네, 신부님께서 신청하신 것은 제가 작곡이 한 50가지가 되는데요 특별히 예비신자분들을 배우시는데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라고 벌써 얘기했었어요 예, 장난 아니란다 부모가 있을 때 빨리 성장하라 신부님이 좋은 말이라도 빨리 커라 슬픈 거야, 인생은 에너지 스토즈의 한숨 마우잖아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인민자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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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점심 아멘 숨속으로 달 때까지 방심을 바릴요 이를 전생에 제가 마냥스럽게 인수신가 시간을 나눠쓰고 사는게라 이름날 이미 모시고 나를 만났으시오 이 세상 다가오기까지 모시고 하느니라 1986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김선 주인님 모셨습니다 서울시학교 이사장님이라고 오셨고 신학생들의 논란을 들어서 시민한테 모셨고 이미 인수신가 시간은 2년정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우리가 갖다 드리고 바로 김선 주인님이 낭송하셨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과 자유로 가득 얹히고 있습니다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과 자유로 가득 얹히고 있습니다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과 자유로 가득 얹히고 있습니다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과 자유로 가득 얹히고 있습니다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김선 주인님 김선 주인님의 가슴 속에 정의와 사랑과可以 Roberto